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태 선생이고요 사회과 교육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올해 2022년 사회과 교육론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안 하면 좀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회과 교육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올해 겁니다 용어 쓰는 겁니다 이거는 고부담 시험이고요 책에 그대로 고부담 시험 미국 사회과 교육의 발달사 제일 마지막에 표준화 나오면서 고부담 시험이 있습니다 고부담 시험이고요 하이레벨 고부담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 어떤 표준화 그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이런 걸 주지 않으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뭐야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부담 시험이고요 우리가 교육 역량 핵심 역량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 역량 저는 이게 출제가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역량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이 잡듯이 좀 해야 되나 교과 역량이 되겠습니다 역량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제 후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형형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때만 해도 그 당시 때만 해도요 국사 나오면 국사에 어떤 단어가 몇 표지 몇째 줄에 어디쯤에 처박혀 있는 것까지도 알았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동감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거 있잖아요 국어에 나누 웬만한 거 소설 시 수필 훈민정음 해려본 이런 거 다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않았어요 이런 절차로 어린 백성들이 있고 좋을 때 있어도 이를 싫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다 외웠어요 여러분 다 외웠어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책 이렇게 하시면 올해 이제 24점인데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바스 샤미스니까 어때요? 사회과 교육의 모형 세 가지밖에 없죠? 사회과 교육 모형 세 가지밖에 없죠?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이 지문이 어디에 있나를 제가 찾아봤더니 가 지문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못 찾았어요 가 지문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지만 구구절기절히 읽어보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어디에 있을까를 쳐다봤어요 나가 지금 시민성 전달 모형은 이제 가에 답이 있으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사회과학 모형 아니면 사회과학 모형 아니면 반성적 탐구 모형이에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사회과학 모형이면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사실탐구, 그 다음에 문제제기, 가설설정, 자료수집,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회과학자가 교실에서 사회과학자가 하는 연구 방법을 교실에서 재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히 반성적 탐구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참호책 3판 개정참호책 3판, 개정판에도 있어요 49페이지 2015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이것이 가나다에서 라, 가나다, 라, 마, 바에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가나, 다, 라, 마, 바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반성적 탐구 모형은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자도 연구하죠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연구하죠 사실 탐구뿐만 아니라 가치 탐구도 연구하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죠 그리고 우리 참호책의 입장이 뭡니까? 반성적 탐구 모형, 주위의 반성적 탐구 모형에 그 입장을 쭉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겠습니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겠다 반성적 탐구 모형 실제 이 내용은 법학 개론이죠 법학 개론입니다 그럼 이제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제1심문을 하겠습니다 검사가 야 너 이런 짓였잖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야 이거 어쩔 수 없었잖아 검사가 먼저 검사 변호인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에요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도 변호할 권한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검사고 B는 변호인이고 지금 이거 모의법정입니다 모의법정이에요? 모의법정 어때요? 모의법정에서 실제 해보니까 어떻게 재판하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님으로부터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죠? 선생님한테 말로써 전달받은 거 이거 잘 기억이 안 남는데 내가 실제로 체험해보니 내가 실제로 체험해보니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다 이거 제가 이물을 쓴 것이 아니라 참호 3판에 참호 계정 3판에 그대로 있는 거 제가 가져온 거예요 100%예요 출제율이 출제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은 자기 대사를 정확하게 작성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교사가 제대로 네 역할은 이거고 네 역할은 저거고 너는 이렇게 하고 미리 뭐예요 어때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못해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야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학생이 뭐야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100% 있는 거니까요 5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점짜리죠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6번도 똑같이 나왔어요 6번도 뭐야 교과서에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나온 겁니까? 벤크스의 가치탐구 모형입니다 벤크스의 가치탐구 모형이라고 이미 여기에다가 벤크스의 가치탐구 모형이라고 이미 말해놨어요 이건 뭐 이제 책에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 쭉 해서 이건 책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치탐구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별 수용 난민수는 이거 뭡니까? 국가별 수용 난민수 이건 뭐예요? 사실 문제죠 사실 문제 그러면 가에서 어때요? 가에서 이 모형과 관련 벤크스의 가치 모형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서 쓰시오 하면 이 부분을 찾아서 쓰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사실탐구 영역이니까 교생이 저는 문제제기 가사 설정 용어 정리 개념화 쭉 해서 됐고요 절차 됐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두 분이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서 우선 뭐를 잘못했다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니은이 필요할 것 같다 니은이 필요할 것 같다 니은이 지식과 이건 외우지셔야죠 절차를 외우는 것이 이 문제가 뒤에도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사결정 모형이고요 지식 니은은 지식과 가치 이게 의사결정 모형이고 지식과 지식과 가치 문제의 확인이 다 들어갈 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꼼꼼해요 뭐야 한 열 번 정도 정독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과 교육론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고 또 뭐야 기본서 정확한 기본서가 100% 출제되는 기본서가 있는 거니까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닌데 대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공 비로와서 40점 4점짜리 교수가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로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 초점은 일상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네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따라서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것이 뭡니까? 지식의 구조죠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디귿이 지식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구조가 되겠어요 지식의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단점을 쓰시오 하나 쓰시오 그랬어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단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단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이 참호책 공부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꼭 내가 이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전부 다는 아니더라고요 한두 개는 꼭 정리를 해서 노트 필기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요점 정리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회과 교육론은 물론 사회문화하고도 같이 경제하고도 같이 그 다음에 타과목하고 통합적인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재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앞에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이 연결고리를 찾아서 같이 묶어놓은 문제들이 지금 두 번 연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 연속 재작년에는 같은 단원에서 연결고 우리를 찾는 거였는데 이제는 단원이 다른 데서 찾는 것이고요 이 자료인출도표는 옛날에 한 번 나왔어요 옛날에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아주 시간이 꽤 많이 됐어요 옛날에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왔다 자료인출도표가 또 나왔다 답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요 4점짜리 A에 들어갈 말 교육목표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말 수행평가 또는 참평가 또는 수행평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행평가, 체크리스트, 당구계획서 이런 거니까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지필평가는 선다형이니까 객관식이 되겠네요 객관식이 됐어요 객관식 이거 제가 모의고사 오늘 할 때도 듣죠 B가 수행평가가 어때? 수행평가가 교육목표에 달성하는데 즉 타당 이게 뭐야? B가 A를 도달하는데 A가 교육목표고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다 타당도가 높다 이런 뜻이에요 타당도가 높다 그런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신뢰도는 좀 떨어져요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신뢰도를 할 것인가 정답률이 90% 이상인 이제 여기서 지필평가를 보니까 지필평가를 보니까 객관식이죠 정답률이 90% 이상이 8문항이나 있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면 뭐가 떨어져요?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변별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책에도 변별력 단어가 있어요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되겠습니다 2번, 2번, 2번 1번과 3번은 그렇게 쓰기 어렵지 않고 2번은 교과서를 그대로 찾아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과 교육론은 그러니까 적어도 10번 이상 정독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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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도 골고루 나눈 것이 아니고 또 집중적으로 나눈 데가 있으니까 그런 때 좀 중심적으로 해 주면 되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되겠다 4번 됐고요 다 했는지 한 문제 더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더 있네요 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 마지막 문제 5번 A모형, B모형이 있어요 A모형, B모형 A모형, 학생들의 개념을 가르쳐야 속성을 중심으로 아 참나 속성을 중심으로 문제제기, 속성 제시와 정의, 결정적 속성과 비결적 속성 검토 예와 예 아닌 것 검토 예와 비의 예와 비의 예와 예 아닌 것 검토 여기 예와 예 아닌 것 검토가 되겠습니다 B모형은 문화적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기대행동 등 중심으로 개념을 가르치는 것 이 모형에 따라 상황 모형 B는 상황 모형 여기도 들어갈 말 뭐야? 예와 예 아닌 것 검토 예와 예가 아닌 것 검토 예와 비의 검토 이래도 상관이 없겠어요 예와 예가 아닌 것 검토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평등 선거는 평등 선거는 두 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평등 선거는 첫 번째로 1인 1표예요 두 번째가 투표가치의 평등입니다 지역구 인구 편차 문제죠 인구 편차 1대 2 이하 2대 1 해도 상관이 없어요 2대 1 이하 투표가치 평등 되겠죠 24점이었지만 그렇게 책이 다 있는 거니까 깊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좀 귀찮죠 여러분 목이 좀 깔깔하니까 빨리 마칠게요 이것으로 2022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공청 해결 안시켜주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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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